열중 죽여줘요 빠라 빰빠빠 들었어요 언니 안 instances 딸 파이팅 안녕 안녕 We'll come in 들어오셨어요? we'll come in We'll come in 안녕 안녕 나는 모모야 앞에는 나야 언니가 이게 댓글이 좀 느리겠네요 하이 하이요 제가 한 명씩 소개해볼까요? 저이스 미나입니다 나봉스 안녕하세요 나봉입니다 안녕 난 모모야 안녕 난 지효야 나 있다 이렇게 끝이에요 야 쭈미언니 맞아 우리 실세언니 깜빡해 나오지 기다려 언니가 이쁘게 나눠줄게 우리 언니 우리 언니 이쁘게 나오셔야 돼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트와이스트 밝다 쭈미입니다 perish 나도 점명할래 점명 어 안냔 난 모모야 오다웨이를 밝혀준저명 여러분 다 이렇게 하면 되게 빠르다 여러분 백일주입니다 차 아니에요 내가 팔이 짧아서 어 팔이 긴 내가 들어줄까 리더! 기럭지는 저기 있잖아. 그래, 팔이 긴 언니가 들어봐. 팔이 기니까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지? 나와놨지? 어머가 안 나와, 그렇게 하니까. 그래서 안 나와 좋다. 나는 목소리 단단이잖아. 이게 왜 이렇게... 언니 진짜 못해, 이런 거. 내가 할게. 감사합니다, 브라. 우리 처음이야. 땡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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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기. 우리는 천이야. 아니야, 이렇게 이렇게 느끼면은 와, 우리 진짜 똑똑해. 오우, 똑똑스 똑똑스. 저 다 줬어. 촬영장이야. 잠깐만, 너네는 조명이 있어? 어? 이거를... 아, 그런 거 같아. 미러 미러. 어, 뭐야. 자, 제가... 왜 누려, 누려! 누리지마! 흐! 가만있어! 그래요. 가만있어! 그래요. 여러분, 저희가 지금 어디냐면요. 아주 대학교에 왔습니다. 아주 좋아요! 아주 지켜줘요!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. 앞에 있으니까. 정연은 없어요? 나 괜찮은데, 나 안 보이는데. 응? 응? 응. 정연이 어디 있어요? 뒷차요. 맞아요. 지효, 혹시 왜 이리 이뻐졌죠? 이유는? 거짓말. 공님말. 거짓말하면 혼나요. 아주대 가고 싶다. 오세요, 여러분. 지금 오세요. 늦지 않았습니다. 네. 어, 밥 드셨어요? 밥이 아직 앞에 있어요. 다연이도 뒷차있고. 모모, 뭐 먹어요? 먹고 있었어요? 저. 모모님. 지금은 저희 보세요. 지효, 매일매일 리즈 갱신주. 언니가 안 나와요. 괜찮아요. 미나누나 때문에 잠을 못 자요. 미나누나. 잘 주무셔야죠. 잠은 잘 자래요. 어, 제가 알려준 그 애교. 아, 그건 일어나세요구나. 그러면 잘 자요 버전으로 이제 만들어봐요. 이제 만들 수 있는 난이도가 됐어, 너는 이제. 내가 인정했어. 해야 돼? 응. 여러분, 잘 자요. 잘했다, 됐다. 이로써. 나보다 애교 못했던 사람이 위로 올라갔군. 자, 다음 애교. 쭈이! 기다리고 있었지? 기다리고 있었어, 기다리고 있었어, 기다리고 있었어. 뭐해? 자, 그럼 깨워줘. 깨우는 거? 응. 내가 잘 자라고 했으니까 깨워줘. 알겠어. 간다. 네. 돼요. 네. 범벙, 범벙. 범벙, 범벙. 일어나요. 귀여워. 이제 내가 더 잘하네. 지효 갑시다, 지효. 여러분, 분위기를 뜨이기 위해서 지효 갑시다. 하나, 둘, 셋. 뭐라고 할까요? 아주대. 아주. 트와이스가. 어, 잠깐만. 뒤에 있어야겠다. 뭐해? 트와이스가 아주대에 왔어요. 언제라고. 알고 잘하네. 댓글 한 번 봅시다. 누가 제일 귀여워요? 누가 제일 귀여워요? 누가 제일 귀여웠어요? 심쿵. 심쿵. 토마스, 귀여움, 귀여움. 아, 나 이제 안 할 것 같아. 모모... 너 나래, 너. 누가 제일 귀여워요? 너요. 갓지효. 모구리. 오, 모모랑 지효랑 지효. 미나. 오, 막상막하요. 나연? 전 자체가 애교인가 봐요. 아, 역시 지효는 못 이겨. 모모, 쯔위. 아, 나 뭐 했어? 미나. 모모, 모모. 모모 맞네요. 모모가. 와, 대박이다. 쯔위. 모모하신 거 아니에요? 가만히 있던 나연이 1승. 아니야, 가만히 있던 모모의 승이야. 야, 이런 말을 어떻게 배운 거야? 우리가 다 배워? 미나, 모모, 미나. 모모가 맞네, 모모. 아, 모모가 맞네. 모모가 맞네. 모모가 맞네. 아기야 첫별이네요, 이 두 개. 모모가 맞네. 지효씨 분발하세요. 분발하세요. 됐어요, 저 이제 그만할 거예요, 애교. 저 솔직히 주간날도 보고 많이 안 해야겠다고 느꼈어요. 왜요? 그냥 좀 왜, 왜... 그냥 조금 보기가 조금 그렇지 않아요? 좋은데요? 왜? 나는 좋은데. 왜요? 나 좋은데. 한 번 더 해주세요. 곧 들어가니까? 그래요? 여기죠 수정 수정쓰 지효 일어났어요 여다분도 일어나 나는 애견을 못 봤는데 지효 똑같이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 해봐 시작 깨워주지 안 깨워져도 일어날 수 있는거야 맛있다 빨빨빨빨 너다분도 지효 일어났어요 너다분도 내건데 너다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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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긴 저는 여기부터 아맞아 여기부터 시작해 이게 목소리 맞죠? 너다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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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이거 별로죠? 이런 애교 애교하지 마요 언니 저랑 같이 다른 연습하자 뭐라고요? 어 무서워 이러다 깜놈 지금 들어오신 분 깜놈 깜놈 다시 한 번 노래 한 번 틀까요?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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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한 번 틀까요? 같이 준비 밑에서부터 시작 깜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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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눈 진짜 크다 우리 뭔가 흥을 돕고자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그럴까요? 노래 한 번 틀어주시죠 무슨 노래? 저희 또 여기 아주대 여러분들과 즐겁게 우리 회사 노래밖에 못 틀지 않나요? 아뇨 그래요 많이 틀었었어 아니요 우리 회사 노래밖에 못 틀어요 아 그래요? 네 아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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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 난 봤어 무슨 노래지? 난 못 봤어 연습하죠 accessing 가짜 심장 이거 심장 승 승 으 승 essen 아리카 입니다. 싫어. 나 이런거 못돼. 나 게임 약해. 약해 약해. 선풍기. 뮤비 따라서. 아 여러분 저희 내일 아는형님을 촬영을 합니다. 아 맞아요. 많이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페이스북에서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한다고 들었어요. 뭘요? 네 저도 트위터로 봤습니다. 모르겠어요. 페이스북 라이브로 이렇게 브이앱처럼 뭘 하나봐요.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내일도. 내일. 네. 위험해. 아 저기 팬매 언니님 저희 브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. 어 언니 안녕. 안녕하십니까. 언니 브이 보십니까. 쉽게 맘을 주면 안 돼. 댓글비 좀 봐볼까. 가장 좋아. 어? 오늘 공무원. 어제 예체능 봤어요. 어제요? 와. 저희가. 아 제가. 몰랐는데. 네. 저희가 요즘 또 오해영에 빠져있지 않습니까. 네. 네. 제가 빠트렸죠. 저는 원래 보려고 했습니다. 그래도 제가 빠트렸잖아요. 그런 걸로 하죠. 네. 어쨌든 또 오해영을 보고 있는데. 거기에 나오시는 분이 예체능에 나오는지 몰랐어요. 아 맞아 맞아 맞아. 몰랐어요. 더 일찍 봤어야 돼. 더 일찍 봤어야 했어. 어? 지회랑이 먹을래? 이 뜬 거야. 어. 여러분도. 계속. 아 계속 연주하고 있네요. 또 오해영 진짜 재밌죠. 저희 진짜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. 아 진짜 장난 아니에요. 진짜. 장난 아니에요. 저 보다 웃을 수도 있어요. 네가 밥 먹는 게 정 떨어졌어. 어머. 대박. 진짜 웃음 잔인하지. 어떡해.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? 내가 밥 먹는 게 정 떨어졌어요. 어머. 네가 족발 먹는 게 정 떨어졌어. 네가 족발 먹는 게 정 떨어졌어. 지금 떨어졌어? 지금 떨어졌어? 네. 헤드폰 써 들어야 해. 헤드폰 써. 뭔가 헤드폰 써 듣고 싶어요. 지금. 땡. 누가 화려한 듯이. 넌 어떻게 해야 해. 배가 다행인. 저. 저. 염색했어요. 그렇게 잘 한 때. 맞아요. 저. 염색할까요? 저 염색 안 했어요. 염색한 줄 알고. 오오. 염색한 줄 알고. 아. 염색한 줄 알고. 괜찮아 내 핸드폰 써 나 혼자인 게 어땠어 핸드폰인 줄 알았어 그냥 색깔이 빠지더라고요 나 이거 노래 너무 좋아 이 앞에 벌써 나도 여기 앞에 어디든 같이 가고 싶다고 해서 음 예 예 음 음 너는 내 목소리를 들어야 맘 농인다 해서 아 나 요즘 그거 배웠잖아 예 예 갸르르 갸르르 응 그건 또 뭐예요? 이게 악의 메뉴수가 어흥하는 노래 갸르르 채영이? 갸르르 갸르르 아 어려워 나 인터넷 많이 하는데 왜 그러지 갸르르 갸르르 너무 귀엽죠 이거 꼭 먹으려 못 먹어요 잘 못 먹어요 저 혜연이 먹고 있어요 나도 먹어요 나의 아픈 사이 나의 기계가 다 힘들어 아 중간 팔 아프시죠? 제가 드릴게요 괜찮아요? 댓글 한 번 볼게요 핸드폰이 뜨거워졌어요 잘 하셨어 채영이 코 갸르릉 아 지효야 갸르릉 잘 하셨어 안에 발라드릴 수가 없었어 페스타를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 뭐하세요? 그 핸드폰 일본어 잘한다 아 일본 분인데요 감사합니다 시작해 지효도 잘해요 시작해 저는 트와이스의 리더 지효입니다 근데 제가 팬사인회 때 일본 팬분이 일본어로 대화를 했어요 제가 조금 배웠으니까 조금 했는데 저한테 사투리 쓴다고 그랬어요 하하하하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 먹었어요 저도 요즘 한국어 할 때 사투리 쓴다고 많이 들어요 아 맞아요 미나씨 미나씨는 왜죠? 저희 사투리 쓰는 멤버가 없는데 왜 그럴까요? 저 알아봐주세요 누나 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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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남이 애교 샤샷 이제 뒤에 친구들한테 한번 줘볼까요? 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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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모모 צ위 예뻤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는 사람이籬가요 모모 귀여워 응! 아리가또! 안 졸려요. 졸린하고 물어보셨는데 안 졸려요. 저희 요즘 답을 많이 잤죠? 네. 그리고 또 이따가 공연을 하러 자니까 너무 신나죠? 저희 근데 9시 간... 아우! 미안해 미안해. 우리가! 우릴 좋아졌잖아! 아 미안해. 아 생각 못했어. 괜찮습니다. 다시 했어? 응. 우리 9시 공연이라고 했는데... 뭐지? 아! 우리 9시 아니에요? 그러니까요. 제가? 그 앞에 사람들이 많이 하시나봐요. 아... 죽으면 더! 오케이! 돼요 돼요. 돼요? 네. 아 보여주세요. . 어иля... 아가uff! 수준준 나협 나와요 언니였습니다. 어이 거울이 있네! 어이 거울이 있네. 다른 멤버요? 어 저희 너무 지겨워요. 왜 다른 멤버는 절대로 하… 미지겹대! 아 다른 멤버는 저희 차가 두 대가 있어요 다른 멤버는 다른 차에 있어서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아요 브이는 이 차밖에 못해요 죄송해요 저희밖에 안 보여서 죄송해요 나중에 하라고 시킬게요 기다려요 그때까지 사랑해요 사랑해 제가 댓글 보고 있는데 안 지겹대요 고마워요 모모 사랑해요 호민 말해 모모 말해 제발요 사랑해요 호민 사랑해요 주임 모모 감기 걸렸어? 비밀이에요 감기 아니죠 목소리 섹시해졌어요 갑자기 섹시해졌나 변성기? 나 남자였나 나 남자였나 사투리를 쓴 다연 정연 라디오 웃기다 나연이 괴롭히자 그래? 야 여기 먹으리는 머구 머구 니하 지효 누나들 팬지 들어가봐 사투리 써주세요 지효야 사랑한대 지효야 지효야 송키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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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맘 무시하냐 일본어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애교 보고 기절했는데 몇 번 지났나요? 저희들 저희들은 지금 대학교에 가고 있어요 대학교에 이런 말 보내지 마세요 헨사에 가고 헨사? 헨사? 헨사 학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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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팬서비스 해줘 중국어로 한번 얘기해주세요 캡처타임 좀 주시죠 진짜요 둘 다 더 다른 거 하나 켤 수 있어요? 네 오!!! 한 아이디로 두 개 쟈Pod 하지마 이제 가야 된대 이제 가야 된대요 이제 가야 된대요 벨트매요 벨트 찾아서 가요? 아 찾아서 가요? 벨트를 배울까요 이제 저 할 말 있어요 나는 브이앱하면 할 말이 참 많은 것 같은데 뭔데 뭔데 제가 연세대 축제 했었을 때 누구야? 채영이 연세대 축제 때 소중한 사랑 무대를 하는데 2절에서 사나 파트를 실수로 제 파트인 줄 알고 제가 가버렸어요 사나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때 진짜 웃겼어 저랑 사나랑 지효랑 한 팀이었는데 둘 다 앞으로 갔어 나 혼자 있었어 너무 창피했어 그때 진짜 너무 창피했어 위안해 사나야 보고 있니? 내가 사랑해 네 어제 런닝맨 촬영 너무 재밌었어요 기대해주세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어 나온다 이제 그 파트 창피한 파트 그래서 이제 소중한 사랑 때마다 생각나 캐릭터 쉼이 턴 어흥